플로렌테 대신 양쪽에 길이 조절 기구가 있어 패드를 항상 가운데에 둘 수 있습니다 휼더 스트랩은 카라비너 방식으로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가방 내부의 카메라 보호용 유닛은 카메라 본체와 렌즈 3개를 수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렌즈는 70-200급 렌즈까지 충분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쪽의 카메라 보호용 유닛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의 두바이더를 원하는 위치에 떼고 다시 붙일 수 있어서 장비의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보호 유닛 전체를 탈부하면 가방을 일상생활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방은 내부가 코팅 처리되어 있고 안쪽이 패딩이 더해져 있어서 내부의 수납한 물건을 보호합니다 가방 전면에는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휴대할 수 있는 고리가 적용되어 있고 두개로 나누어진 메쉬 포켓도 적용되어 있어서 다양한 제품을 용도에 맞게 분류해서 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방 뒷면에는 캐리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로렌트는 가벼운 무게와 다양한 수납공간 그리고 훌륭한 카메라 보호 기능을 갖춰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용 숄더백입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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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